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너라 바리세인의 석의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여 세리미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이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 그대로 말씀 가지고 파격적인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마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이 사역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격적이다 이 말은 격식을 깨트린다 그런 뜻이죠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옛들 이 상식 과거의 패러다임 이것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의 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내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파격적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여정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파격 그 자체예요 빌리프 의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요? 근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차다 이 말은 본차다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인데 이 마가복음의 종으로 오신 모습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었어요 장식의 3장에서 시작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간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의 심부름 종살이 그렇게 하다가 사단식인대로 살다가 위방하다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렇게 죽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극률과 사랑에 푸수하신 하나님께서 장식의 3장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적시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남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말이야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쫙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했습니다 연했어요 그야말로 인류 구원할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고 계속 연했어요 마태밀장 21절로 25절에 언약하신 대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또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아 있으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 그래서 그 조건을 구원자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이 다 파격적이다 기존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공성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도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파격 그 자체였어요 당시 전통과 사회적 그런 통념을 깨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고처라 하니다 담겨져 있는 것이 사모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졌는데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이 두 사건이 왜 파격적이냐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이 털은 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폭염이 왔는데도 종교에 빠졌어요 율법에 빠져서 율법적 사고방식이 딱 빠졌어요 교를 오래 다닐수록 교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딱 잡혀서 맞닥뜨린다 계속 율법자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그때는 지금은 똑같아요 과거의 것 이진의 것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여러분 속에 잡생각이 많으냐 왜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느냐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적이야 나를 정지하고 남을 정지하고 전부 다 사단 심부름 다 하고 있는 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 없어요 성장 없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 따라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 두 가지 파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적 시각으로 바꿔라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죄의 시각을 복음적 시각으로 바꾸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신자들과 다른 영적 시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파격적인 이런 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적 무음을 때리키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례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13절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내위가 생원에 앉아있는 것에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공생의 사회를 시작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또 장차 예수님의 사회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알표의 아들 내위였어요 내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옛 이름이에요 이 내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내위의 직업이 뭐냐 세리였어요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당시에 있을 백성들에게 세리는 대표적인 기피인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 바르시엔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라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족들 중에서 세리로 세웠어요 더 큰 문제는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그렇게 챙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몇 배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지켰습니다 세리 그러면서 도둑놈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놈들 유대사회에서 멸시와 조롱 그야말로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철천지의 원수였습니다 모두 다 기피하는 기피 대상 1호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세리 래위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다 상상도 못할 일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그런데 보물에 보면 놀랍게도 래윈은 마치 예수님이 부르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시로 사실 래윈은 세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이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동족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면 먹고 살 길이 없고 뭐 이러지도 들어줘도 못하는 상황 속에 어쩌다 세례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동족들에게 미움받을 몰랐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갈등 속에 어떤 의미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래위의 삶이 한마디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래위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소망의 소리가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마음속에 늘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이 세무사 앞을 지나가시면서 너 날 따라 이 부르시니까 주저함 없이 예수를 적시로 따랐다 예수님을 만난 래위의 삶은 적시로 급변합니다 삶이 이렇게 확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 그것이 다 시유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보면 15절에 보면 래위가 너무 기뻤어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그렇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자기와 같이 일하고 있는 세리들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에서 볼 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 다 함께 초청을 했어요 래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상처들이 이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나처럼 힘들 것이다 나도 예수님 만나 치유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만 만나봐라 이 치유와 기쁨의 이 회복을 맛본 이 래위가 그렇게 이를 또 다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에 보면 스티커마 스티커마 효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낙인 효과 낙인 효과 다른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형태가 더 나쁜 쪽으로 변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대효과지요 기대효과 낙인 효과에서 기대효과로 지금 래위는 이스라엘 별성들의 낙인 효과로 벼랑 끝에서 내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180도 바꿔버려 래위의 미래를 기대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확 열어주셨다 세상은 낙인 효과에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하는 버릇대로 이 교회에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땀을 찌기고 남을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냥 말로 남을 집 밟아야 자기가 살아 정치판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다 직장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석간 체질이 돼가지고 그 문화가 이 세상 귀신 마귀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다 망가트려버려 한국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세상 방식대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낙인 효과가 아니라 기대효과를 아멘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려주는 힘주고 용기고 칭찬해주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잖아요 아멘 목사님은 왜 칭찬을 합니까 설교하잖아요 지금 설교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라 아멘 살려야 돼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 다 살립니다 단 한 사람과 죽인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과 마음 상해서 등돌사고 없어요 단 한 사람과 싸운 적도 없다니까 단 한 사람과 여러분 살려야 돼요 보험체증 그럴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그럴 수 있겠지 그 기준에서 볼 때 그럴 수 있겠지 그래야지 저 인간 날 욕해서 두고 봐 너 죽었어 그 사단은 이미 잡힌 거예요 사단 전략에 들어가 버렸어 사람은 어떻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상지원 봐서 사형수도 사형수도 제가 유치장 정도 7년 7개월을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면서 그 65%가 다 전과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살인자를 보니까 너무 착해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싶을 정도 너무 착해 왜 죽겠어 모르겠어요 그에서 죽이라 사단에게 당한 거지 사단에게 당한 거지 죄놈이 오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행사법이 더 나와 있어요 세상급이 나와 있는데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 계속 원망한다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계속 원망한다 완전 잡힌 거예요 같은 형제를 계속해서 원수같이 미워한다 그 사단 잡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와 가지고 성도를 계속 비방하고 미워한다 그 사단 잡힌 거예요 사단이 심부라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주님 마음이냐고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을 바꿨다 마태로 이름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확 바꿨어요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상처투성인 이 레위가 이제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놀라운 인생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완전 바뀌어요 완전 지금 또 현장에는 레위같은 영적 상대 빠진 사람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더더군요 한국 사람처럼 상처만한 민족이 제가 전세계 단위 봐도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빌리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주소 1,2위 하는데 빌리핀은 100불 200불 살아요 한 달에 알겠어요 상처 없어요 비방한다 조롱한다 비교식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쫙 가잖아요 딱딱 찍어낼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 한국 사람 표정이 굳어있어요 한국 사람 표정은 심각해요 한국 사람 표정은 좋게 말하면 철학자 같아 다 뭘 생각이 너무 많아 외국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빌리핀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모습 그대로 사는데 우리는 뭔가 남은 의식 눈빛 자체도 막 눈빛 자체도 그냥 긴장의 초연속이야 눈빛이 달라 딱 긴장해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일본 사람들이 노랑물 빨강물 파랑물 상관없어 일본 사람 아무 의식 안합니다 남의 의식 전혀 안해요 한국 사람은 그래요 가장 불행해요 문화가 그래요 비교의식 체면 문화 전부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이렇게 깔려있다 보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행복 안 하는데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본인이 불행하니까 같이 불행하자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물고 뜯고 심는 정치 없어요 경제는 세계 10대 안 들어갔는데 정치는 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완전히 여러분 내 얘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자 답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이런 마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상처받을 이기 사람들을 영증마태로 변화시키는 보금적 치유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지어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6절입니다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으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탈출구가 없었던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긴 내위가 그야말로 너무 기뻐서 자기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세리들과 또 죄인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큰 기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세상에 어떤 범법 행위를 한 분이 아니라 바르셋은 석유관들의 일법 전도에서 볼 때 죄인을 말합니다 말하는 죄인은 당연히 바르셋은 석유관들이 이런 기뻄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주 심각하게 그 현장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져온 일법적 규례를 가지고 자기들의 규례에 의하면 이 세리들 이 죄인들 그들과는 말을 걸거나 함께 걸어가도 안 된다 이 법이에요 왜냐 이런 세리 죄인들과 같이 간다든가 함께하면 그 죄가 전념 죄가 자기의 전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까지 한다 상상을 초월 바르셋은 석유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상상초월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저 예수님이 저 저주받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 시비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쩐 너희 선생 저런 죄인들하고 세력 밥 먹냐 예수님께서 율법적 사고망식에 꽉 잡혀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전자에게라야 쓸데이 있느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더 이상 입을 열어서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맹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세안 세기관들 속대만을 표현하면 엄청 비꼬고 하는 말이 너희들 의인이라고 저거는 의인이라고 저거 죄인들 우리 의인 의인 너희들 너희들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난 저 죄인들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에서 왔어 자기들 자칭 의인이니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바리세안이요 다 길어올고 남은 틀린다는 죄인들 이 죄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가 뭐하는 것이냐 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별 볼이 없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셔서 소청해서 구원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예수님께마다 변화시켜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100% 그냥 내이가 그야말로 이 마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쯤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전히 오기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팔뚝홍산 나머지에서 무슨 경제수준 학력수준 모든 게 천참만 베리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오겠어요 천참만 베린데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얘기에요 절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것이 교회에요 교회만큼 놀기 좋은 게 없어요 갖고 놀으라고 그냥 아무나 찍어가지고 그냥 심부름 시켜 사단 심부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그거와 복음은 다릅니다 아멘 세상 종교의 원리는 뭐에요 세상 종교의 원리 까마귀 노른 곳에 벽로는 가면 안 돼요 까마귀 노른 곳에 벽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조용한 곳 산속 깊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오 깊이 들어가서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 노는 데 가서 그들로 벽로를 만들어라 그거에요 그들이 어두운 삶을 살면 빛의 역할을 해라 그들이 썩어가면 소금의 역할을 해라 현장에서 현장입니다 현장 교회 현장도 있고 여러분 세상 현장에 사는 직업 여러분 세상 현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빛을 비추라니 빛의 역할을 하는 얘기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세상 현장 없는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저 무속사역하고 현장에서 삼일조로 뛰는 사람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나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현장이 없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거의 세계 교회 현실이 세상 현장 없어요 성령은 계속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없어요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 세상은 없어요 지금도 성교사들은 전시 세계 어두운 현장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없어요 따뜻한 현장에 교회 집에 있으면서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라고는 전부 불신앙 사당 심부름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멋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예수의 시도에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대 없다 의사가 절대 없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와 병원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교회 존재 이유도 똑같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 온갖 장애인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정 교도소서 나무선 구원 받아야 돼요 탈북자들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 교회가 다 있잖아요 이니소린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진행된 2014년 위원장단 및 지역장연합 워크사업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에 특징 중 하나가 백여교 의원회예요 백여교 의원회의 백여교 의원장들을 세웠습니다 장소들을 세웠습니다 교육자와 중직자가 3일 쪼되어서 스타트 만운동 사첨 망대운동 더욱 활성화시키라고 제가 서로가 언약적 한 팀이 되라 언약적 한 팀이 되라 그랬어요 언약적 한 팀이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돼 있어요 한 팀이 돼야만이 한 팀이 돼야 원리스가 돼야만이 성의역사지지 서로 질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무슨 성의역사입니까 허감역사지 그러니까 언약적 한 팀이 돼 이게 딱 되면 끝납니다 사단이 이것들 틈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위원회와 조직은요 관리 조직 아니에요 현장 조직입니다 현장 조직 관리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관 아니에요 교회 모든 기관은 다 현장 조직 현장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 현장 살리는 것에 모든 초침 맞추기 그래서 위원장당과 또 대개국 위원회부터 현장을 회복해라 어떻게 탄생하는 기초 다락방 팀 사회 위선은 전문가 지교 아멘 이것까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락방이 뭐냐 인생 답 주는 것이에요 답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영접운동부터 시작해서 답을 주는 살려내는 것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문화가 되어버렸으면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나기 힘든 또 시간의 의무가 없어서 그러면요 카톡 가지고 페이스톡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있어요 페이스톡 활용하면 화상 다락방 서로 응급을 보고 서로 말씀 나누면 실제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현장이 살아나면 모든 사회에서 선순환이 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영국의 전 성도의 박걸음 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영적 무먼트가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의학 교수지요 티파니 필드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 그래요 터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과원이 있었어요 두 과원 과원이 있었는데 연합군이 도우는 이 과원 연합군이 세우는 이 과원은 시술도 좋고 식량도 충분하고 모두 다 풍성한데 강 건너 펴낸 그 과원은 시술도 연합하고 그야말로 기본 식량도 제대로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술이 좋았던 과원 아이들보다 시술이 연합했던 아이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엄청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환경은 정반된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냐 연구 조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시술이 열악했던 이 과원에 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 정신나가는 한 엄마가 그 과원에 온 거예요 그 과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과원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전부 하나하나마 그야말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자기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번갈아가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서다듬어 주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두 과원에서 결정적 차이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음식 거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 사랑의 터치 이런 사랑의 터치는 모든 321조 사역과 곤륙전도 사역 바탕이 되죠 사랑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이 내위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로 살리고 불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영적 터치의 대명사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신고들 파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 율법 세상 상식 기준이 아니라 복음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조합사사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영적 건강한 영계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하여 조합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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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